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! 이렇게 제가 보셨을 다 먹었습니다! 먼저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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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순이 엄마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별모랑교키 파랑개비사탕 맛있게 먹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무지개 색깔이에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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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 포켓 잘 secure 처음에 먹어야지 설탕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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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치킨 무지개색깔이 너무 예뻐요 무지개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초콜릿 새우 잘 들어갈 파랑개비라 흰색 알감 흰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쌀이라 고소해요 멍발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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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랭쿠키 맛있게 잘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